24강의 2번입니다. 빈칸 2개짜리입니다. 빈칸 2개짜리구요. 자, 형광펜 해볼까요? When you can record So, I mean, when When the concert For example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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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그쵸? 아래쪽에 없구요. 그러면 처음에 자, 하는 역할을 보시면 처음에 When이니까 소재 In concert 콘서트에서 뭐 이거? 예시죠. 그렇죠. 여기도 예시네? 그렇죠? 아래쪽에는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A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태우고 갑니다. When musician record 그렇죠. 뮤지션들이 녹음할 때 They are invisibility to listeners 그들의 invisibility 뭐 말이야? 보이지 않는거죠. 보이지 않는거죠. 근데 to listener니까 누구한테 안보이지 않겠지 듣는 사람, 청취자한테 그들이 안보이는거죠. 안보이는 것이 누가? invisibility Important channel of communication 중요한 채널을 뭐한다? 읽으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의사소통의 중요한 채널을 뭐한다? 그럼 요까지만 읽었는데 요 의사소통의 핵심어는 뭐일까? 인비듬 아, 그렇지.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지 않는거 보이지 않는게 자, 뒤에 보니까 afore 이런 뜻이 뭐예요? 왜냐하면 performer express themselves 그렇죠. 퍼포머는 음악할 때 퍼포머라는 것은 연주자 연주자들은 자신을 표현한대요 not only through the sounds of their voice or an instrument 음 음 목소리의 음 이나 또는 악기의 음 을 통해서 음 뿐만 아니라 with their face and body 음 음 음 오케이 페이스 얼굴과 몸을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음 자, 체크할 것 나돘니 but also 제 음 다시 물어보자 나돘니 A but also B 이렇게 됐죠 아 뜻이 뭐야 그러면 중요한 건 A야 B야 B야 그렇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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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응? 그러면 자, 왜냐하면 그랬단 말이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랬는데 자, 연주자들이 자신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뭘 가지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좀 그러니까 얼굴하고 몸 항상 연결할 때는 같은 말 반대말이야 같은 말 반대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invisibility랑 요게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요 몸하고 얼굴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놈과 요게 반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얼굴과 몸이 보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럼 얼굴과 몸이 안 보이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소통을 뭐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얼굴과 몸이 있어야만 잘 되니까 자신을 표현하니까 그게 없으면 의사소통이 잘 돼? 안 돼? 안된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그러면 선택지에서 establish 하고 밑에 보시면 establish 2개구요 effect 하나니까 3번은 빼야죠 그죠? 3번은 빼고 remove냐 effect establish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minus는 둘 중에 뭐야? remove 쓰는거지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시각이 없으면 음악에 대한 음악 의사소통이니까 음악 전달이 잘 된다는거 안된다는거 그러니까 항상 같은말 반대말이야 같은말 반대말 자 요거를 거꾸로 얘기해 봐 자 태우 요걸 거꾸로 얘기하면 시각이 있으면 음악 전달이 잘 된다 이거야 그치? 시각이 있어야 음악 전달이 잘 된단 말이야 그니까 바이올린을 펴도 요란하게 이렇게 바이올린 막 하는게 원래 클래식이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에 잡혀와서 어둠맞고 막 그렇게 떠나가있다 무슨 얘기야? 아니 바이올린 이스텐데 유명한 이잖아 공연 방미세대 방미세대 자막을 이렇게 잘 치는데 왜 이렇게 천재인데 원래 남자 남자 우리 회사랑 유명한 이장 그래 그래 전명훈 전명훈이 아 그 유발에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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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여기에 행사같은걸 뛰어 왜 합리한다 우ähr 뭐 다 딴 지 있어 Habit fairness 더 임간사트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면 위에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거에요 자 구체화되고 있는데 하고싶은 이야기는 뭔데 시각적인 게 보이면 음악 전달이 잘 된다. 그 얘기가 끝이야. 디즈 제스처가 앞에 뭐야? 여기 음악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각이 있어야 음악 전달이 쉽다. 끝. 그래도 끝도 얘네. 16번도 타볼께요. Permer himself. 얘는 말이죠. 누구지 모르겠는데 뭐하는 사람이겠어? 음악하는 사람이겠지. Once remote. 옛날에 바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People only help listen to you. 사람들은 절반만 너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절반만 듣고 있는 겁니다. When you play. 네가 뭐할 때? 네가 연주할 때 절반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뭐냐? But help is watching. 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 watching이죠. watching, watching. 그죠? watching, watching. 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이게 watching의, watching의 측면이겠지 뭐. 연주의 watching의 측면은 이스라엘 특이 중요하다. Pop musician한테. 그러면 watching하고 같은 말을 찾죠. 비주얼밖에 없지 뭐. 비주얼. 알죠? 이제 끝. 하나 더. 네. 고맙습니다. descстви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